. . 길게는 안하고 얼굴 모르니 . . 뚫뚫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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19번 수정을 거쳤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 노래는 좋아요 이번 앨범 수록곡들이 좋습니다 기가 막혀요 근데 진짜 앨범 준비하면서 정말 고내, 고민,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기분, 생각 진짜 이 노래로 정말 행복하기도 했고 어쩔 수 없을까요? 쉬어 본 적이 없어요 신품 복숭아 정말 작년, 이게 음 전보다 전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이 노래를 이 노래를 정말 제가 좋아해서 계속 갖고 있다가 드디어 이, 한 이 정도면 됐다 해서 나오는 거예요 좀 늦었잖아요 근데 진짜 고민이 많았으면 제가 그냥 나올 순 없으니까 그냥 나올 순 없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아마 컴백이 컴백을 하면 진짜 쭉쭉 나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아무튼 기대 많이 해 주시고 저는 더 이상 깨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근 한 달 동안 제대로 잡은 적이 없어요 후 후 후 기대돼 아무튼 여러분 이제 시작하니까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즐겨만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맘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맘에 안 든다고 그거 계속 생각만 하면 잊혀지지 않아요 나아지는 것도 없고 다음에 안 그렇게 되길 기도합시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르지만 전 참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이거 알겠어요 저 이거 깨물 하트가 아니었어요 복숭아 하트였어요 안녕 이제 진짜 집에 종종옥 집에 이제 도착하면 라이브 올게요 시간 나면 저 시간 나서 온 거예요 저는 도착할 몇일 다시 5 15 15 15 15 анич